반갑습니다. 2024년 6월 26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검색식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V 검색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날에 미리 종목이 뜹니다. 실제 전날에 종목이 미리 뜨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가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착이 없는 단일도 있어요. 그러면 포착 없는 단일은 어떻게 하느냐? 매수 안 하시면 돼요. 무조건 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종목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건 검색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날에 미리 뜬다. 전날에 미리 뜨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가 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검색식이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그 길라잡이가 되는 거죠. 그 길라잡이는 검색식에서 뜨는 종목을 매수만 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수히 많은 검색식이 있겠지만 검색식이 좋고 나쁘고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종목이 많이 뜨느냐 아니면 안 뜨느냐. 종목이 많이 뜨는 거는 실제 사용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 검색식은 여기에 결과치 보시면 종목이 한 개, 두 개. 이것밖에 안 뜨요. 심지어 안 뜨는 날도 이렇게 있어요. 안 뜨는 날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으로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식 성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니까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010-5757-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